금변 봉사 잘나갔습니다. 잘나갔습니다. 일동 촬영. 따고 따고 또 따고. 웃고 뛰고 사랑하며. 됐어. 농부들과 함께 4년을 지나왔습니다. 나는 농부다 4주년 특집. 오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농부 허성수입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감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풍이다, 대풍. 왕감자. 내가 짓고 내가 놀래. 그리고 저는 25년간 연극을 한 연극감독이에요. 어두워주기 전에 빨리 학원 내려갑시다. 사이를 벌려 좀. 아가씨. 스테파르트 아가씨.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농부인 거예요? 연극감독인 거예요? 농부도 되고 연극감독도 되고. 그런 재미죠. 반인반수? 반응팀을 하는 사람도. 그런 거. 감자농사에 진심. 연극에도 진심. 유표현 이중생활 중인 감자농부 성수씨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석회 성분이 풍부한 황토 지역이라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인데요. 황토 감자도 맛 좋기로 유명하죠. 오늘은 성수씨네 감자 캐는 날. 귀농 8년차 성수씨. 수확 전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덮어둔 비닐부터 제거합니다. 이게 비닐 벗기는 게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들어. 올해는 유독 날이 가므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 과연 감자농사가 잘 됐을까요? 줄줄이 올라오는 실한 감자. 분이 많고 포슬포슬한 식감의 설봉 감자입니다. 대풍이다 대풍. 진짜 잘됐네요. 이 정도면 최고 아니에요? 감자가. 왕감자. 땅 쪽에 진주처럼 나오네. 진주. 지난 3월에 씨감자를 심어 골곤 감자 얻기까지. 성수씨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물통을 막 맨날 차에다 싣고 울주니라고. 막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아이고, 그러니까 감자가 요만칠해도 컸지는, 컸는 거 아니까. 거저대는 건 하나도 없어. 위장님이 한번 어떻게 좀 봐요, 이거. 잘 됐나, 어떻게 됐나. 이 정도면 진짜 잘 됐네. 그냥 허 감독처럼 가만 놔두면 이렇게 감자가 잘 된다고. 진짜라니까요. 아니, 감자 형님들 집에 감자 보면. 딱 본인 같아, 본인.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물을 잘 주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아니요, 내가 있잖아요, 스프링 쿨러로. 물을 한 다섯 번을 줬길랑. 근데 안 될 것만 해도 안 돼요. 이장님은 갖다가 그냥 대충 슬쩍 뿌려야겠지. 여기 선생님은 갖다가 골고루 그냥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렇지. 형 선생님 역시 알아주시는구나. 혼자 귀농한 성수 씨에게 이웃은 든든한 존재. 혼자서 2천여 평 감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다 이웃들 덕분입니다. 귀농 초기 수박농사 실패 후 심기일전 시작한 감자 농사가 자리를 잡아갑니다. 자, 휴식.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 어우, 온몸이 땀 범벅이네요. 아니, 덕고 오라 그래야지. 덕고 어디 갔어. 빨리 와. 왕감자를 챙겨온 덕호 씨. 최고, 최고. 이야, 거의 대부분 굵잖아. 그렇지? 이쯤 되면 농사의 잔뼈 굵은 베테랑도 성수 씨의 성장을 인정할 수밖에요. 지금 감자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막 작은 것만 나왔는데 지금 뭐 그래도 거름도 줄 줄 알고 비료도 줄 줄 알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감자가 이렇게 막 잘 된 거예요. 새벽 6시에 시작한 수확이 꼬박 반나절이 지나서야 끝이 보입니다. 이제 감자를 씻고 10분 거리의 창고로 달려가는데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창고에 보관한 뒤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 발송을 합니다. 아, 그나저나 오늘 감자 얼마나 캔 거예요? 작년에 뭐 한 4톤, 3톤 이렇게 캤는데 올해 7톤 정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두 배로, 배로 정도 나온 셈이죠. 백여평 창고가 감자로 한가득. 농부의 마음도 두둑하겠죠? 감자 정리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성수 씨. 도착한 곳은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빨간 건물입니다. 집은 아니고. 조명이며 분위기를 보아하니 공연장 같기도 한데요. 여긴 어디일까요? 우체국? 우리가 다시 이걸 좀 수리해서 우체국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예술을 배달하는 우체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극도 여기서 하면서 공연을 여기서 배달하기도 그야말로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공연하기도 이런 우리의 아지트 같은 공간이죠. 배업 후 20여 년간 문을 닫았던 시골 우체국의 깜짝 변신. 성수 씨가 직접 수리를 한 뒤 얼마간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우체국 창고가 있던 곳은 실내 소극장으로 재탄생. 작은 뒷문을 통과하면 숙소가 있고요. 우체국과 숙소 사이의 마당은 야외 공연장입니다. 성수 씨는 약 25년간 연극계에 몸 담아왔습니다. 대학로의 한 극단에서 연극 연출가로 활동했는데요. 다수의 창작극을 히트시킨 대학로 터줏대감. 그런 그가 귀농한 건 2015년입니다. 날로 치솟는 임대료 고민을 덜고 고향에서 연극 활동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뜻을 같이 한 단원들과 농사를 짓고 연극을 올리며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농사를 선택한 걸까요? 연극이라는 게 사실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에서 오고 내추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농사 자체도 자연에서 그야말로 자연을 경영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좀 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농부의 아들이고 또 이곳이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농사 일이 굉장히 옆에 있는 친구처럼 늘 이렇게 편하게 생각됐어요. 포스터가 도착했어요. 이 포스터가 2년 만에 무려 2년 만에 새로운 포스터가 온 거예요. 한 장, 두 장. 길 잃은 별 하나 땅으로 떨어진 날 당신이 내게로 왔습니다. 만족리 산 중턱에서 펼쳐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 포인트. 이걸 대문에다가 딱 붙여야 되는 거지. 코로나 여파로 2년간 멈췄던 연극. 단원들은 생계를 위해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연극에선 객원 단원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반가운 단비가 지나간 이날 저녁. 아니, 홍생원은 안 오신다고. 임식당에서 찾으려면 괜찮아요. 성수 씨가 오늘 감자 수확을 도와준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한 잔 하시죠. 고객님 한 잔 따르세요. 제가 사실 감자 농사를 저는 한 10% 짓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90% 주신 겁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무엇보다 기쁜 건 감자 농사가 대풍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 연극을 할 땐 극장은 동네 사랑빵이었다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농업센터 가서 다 기계를 빌려서 한 2천평 정도를 내가 트랙터 빌려와서 하려고 그래. 골 타는 건 이제 내가 못 타니까. 근데 로터리 쉬는 거야 뭐. 배워야지. 내가 그런 정교한 일을 잘 못 해. 그러니까 골 타고 이런 건 난 못 할 것 같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지. 성수 씨는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저기 저희가 그 여기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저 둔짐이에서 알프스도의 별을 공연합니다. 이 공연이 운영 감독이 황종호입니다. 그래서. 기술 감독? 기술 감독은 조경훈이고. 이 사람들이 또 중첩을 또 맡고 있고 마을에 또 우리 여기 스태프들이 또. 그래서 오세요 알았죠. 다들. 올라가다 기름치는 않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 머리하러 가서 미용실에서 홍보하고 왔어요. 정식 단원들 없이 연극 준비가 가능할까 싶었지만 그 빈자리를 이웃들이 채워줍니다. 다음날 새벽. 종호가 그 저기 홍밭을 매는데. 어? 젖었나? 그 종호가 맨날 우리 일 도와주느라고 일을 다 못해서. 오히려 내가 좀 아침에 가서. 지금이 6시? 6시 10분. 네. 종호가 지금 일을 도와주러 가야 돼. 성수씨가 이웃 푸마씨에 나섰습니다. 감자 수확도 끝냈으니 짬짬이 손을 거둘 계획인데요. 종호씨네 바까진 차로 10분 거리. 새벽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종호가 아직 가도 안 왔네. 종호씨는 이른 새벽부터 어딜 간 걸까요? 벽을 꺼질 때. 자두 하나 따줄까? 아니 잠깐만 남의 집이 왜. 경훈이는 집이야 경훈이는 집. 얘가 이쪽 따기 좋은 데는 다 땄네. 설이 아니고요. 절친 경훈씨 집. 이거 피디면 하나. 빨리 감기 잘 익은 거. 감사합니다. 이건 다 하나. 새벽자도 맛이 죽이네. 꺼져 있어. 종호는 계속. 토마토 하나 먹을래요? 여기 토마토 있을 텐데. 종호씨 만나야 하는데. 뭐 일단 하우스 구경부터 할까요? 종호의 하우스. 이게 젤리 토마토인데. 이게 토마토 내가 심어놨는데. 이웃 하우스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성수씨. 거기 껍질이 없는 거지. 이렇게 다니면서 아침에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응? 자두 하나에다가. 토마토 한 다섯 알. 방울 토마토. 종호야. 황정호. 트랙터도 그대로 다 있고. 차도 다 있고. 어 종호다. 저기 종호. 저기 찾았네. 아 쟤네 어디가 있다가. 아이 어디 있었어. 아이 방청해 안 해? 종호씨는 마을에서 가장 크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아직 뭐 가난하니까 우리가 농기계 살 형편이 안 돼서. 농기가 없는데. 농기계를 종호가 무료로 다 빌려주죠 그냥. 그리고 또 내가 조작하기 어려운 트랙터로 뭘 한다거나 이런 건. 좋은 거 직접 해주고. 빚진 마음 갖고 싶어. 오늘은 성수씨가 종호씨네 콩밭 잡초 제거를 돕기로 한 겁니다. 관리기로 일왕을 오가며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종호씨. 성수씨에게 일을 맡기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어째 불안하네요. 관리기 사용이 능숙지 않은 성수씨. 잘 해보려는 마음과 달리 곳곳에 피해가 속출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증거 인멸. 큰일 났다 이거 멘토님과 콩밭 큰일 났다. 그러나 저는 우리 멘토님 이 방송에 나가서 장가 나갔으면 좋겠네. 왜요? 총각이세요? 총각이세요? 네. 우리 멘토님 총각인데 돈이 많아. 일단. 부자야. 굉장히 부자야. 이 영춘면 일대에서 가장 부자. 잠시 후 종호씨가 돌아와 일이 잘 됐나 살펴봅니다. 나름 잘하긴 했는데. 부자 밖에 별로 없는데. 나보다 훌륭할게. 끝에 끝에. 청출어람? 본인이 가진 솜씨가 이제 최선인 것 같아. 이건 흉거는 거야. 경훈이는 자전화 몇 개 따먹을까? 목도가 마른다. 20년 차 농부가 정말 성수씨의 실수를 몰랐을까요? 이날 오후. 어디에 암소가 이제 새끼리 나왔던 게 없는데. 새끼리 나왔나요? 글쎄 나왔대나. 뭐 안 나왔대나. 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정말 극장 같네요. 극장 분위기 살려주는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이번에 우리가 저기 별에 참여하는 우리 이번에 객원 배우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우린 산으로 가야 돼 이제. 밭으로 가지 말고 이제 산으로 가자고. 산으로. 산으로. 마을 인근 비포장 비탈길을 달려가는데요. 극장에서 15분 거리의 여기. 해발 700m 산 중턱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번 연극의 무대. 여기서 연극을 한다니. 이색적이죠. 무대를 이제. 어디로. 여기를 표시한다는 거 아냐. 너무. 잠시 후 예초기를 들고 나타난 농부. 아니 허감독. 배우들 동선을 위해 잡초를 제거합니다. 경력 20년 차 배우도 삽을 들었는데요. 아니 뭐. 자기가 필요하면 하는 거죠. 어디든 뭐 소풍이 됐든. 환경하는 데 필요한 소도구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산중턱 무대. 무엇보다 신경이 쓰이는 건 관객들입니다. 공연 6시에 보기 전에 식사하시려면 지금 너무 자리가 좁으니까 테이블 땅은 3개씩만 놓고 양쪽에 하나. 관객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다 보니 더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자 이제 10분 뒤에 공연 연습 시작합시다. 이거 대충 펴놓고. 이제 연극 감독 성수 씨의 면모가 드러날 시간인데요. 양을 치는 목동의 사랑 이야기. 프랑스 작가의 소설을 무대화했습니다. 여기도 사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너무 너무 그냥 빨리 그냥 뭐 이렇게 헤어지거든. 양들도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이야. 조금 지금도 빨라. 묵묵히 살아내는 게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네. 저거 빼면 안 돼 작가님.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네 이거 빼면 안 돼. 그리고 삶에 대한 예의가 별로 안 좋은데. 두 번 다 나는.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첨언을 하자면. 저는 삶에 대한 예의를 고심해서 골랐으나. 근데 저만의 또 생각이고.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랑 무대랑 딱 있을 때는 또 달라지니까.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만의 생각일 수 있어. 괜찮은 것 같은데. 무대가 전부인 연극 배우도. 고심해서 대본을 쓴 작가도. 25년 차 베테랑 연극 연출가도. 그 어느 무대 위에서보다 뜨겁습니다. 다음 날. 성수 씨가 감자 포장을 하려고 창고해 왔습니다. 오늘은 감자 일부를 공판장에 낼 계획인데요. 야구공 만한 왕왕 사이즈와 중자. 두 가지 크기로 포장합니다. 내가 농사 준 거지만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특별히 뭐 이게 선별이 필요치 않아 이게. 여기. 판로는 공판장과 직거래 비율이 5대 5 정도. 공판장의 경우 지역에 따라 시세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때그때 시세를 확인하며 물량을 분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분 거리에 있는 타지역 공판장으로 향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 감자 농사인데. 작년에 비해 작황이 좋아 감자 중에 제일 큰 왕왕 사이즈가 많은데요. 상수 씨. 접수를 끝내고 슬쩍 다른 농가의 감자를 살펴보는 상수 씨. 막상 여기 나오니까 좋은 감자가 너무 많은 거야. 색깔도 좋고. 위축되지. 위축. 위축. 불안해선지. 오늘은 직접 경매를 보기로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야. 드디어 시작된 경매. 농사 결과가 판가름 나는 순간이니 만큼. 성수 씨도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나 나왔다. 떴다. 과연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3만 6.900원. 괜찮아. 기대 이상의 금액을 받은 거야. 좋아. 파이팅. 작년에 비해 만 원 이상 높은 가격.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감자 농사를 진짜 감 잡았지. 감 잡아서 내년에는 오히려 좀 더 늘려서 감자 농사를 좀 해봐야죠. 감자 가격 잘 받았겠다. 어제 연극 리허설도 마쳤겠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 폭단이 나오는 공간이 Dancing. 소영아. 엉망이지. 이거 봐 이거. 이게 없으면 내가 양말을 깔았는데 연극 리허설도 마쳤다. 양말을 이렇게 차곡 차곡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급하니까 그냥 못해 놓은 거지 이런 거. 뭐 양발 짝이 뭔지도, 어떤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엉망이지만 뭐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좀 쉬려나 했는데 밀린 집안일이 복병입니다. 단원들이 잠시 떠나있어 일당 100으로 움직여야 하는데요. 아, 표준! 아닌데? 그렇지, 중, 동전. 오케이, 됐어. 가족과도 떨어져 귀농한 지 8년째. 이게 웬 사서 고생인가 싶지만 농사도 연극도 포기가 안 되나 봅니다. 자, 청소 끝! 됐어. 벌써요? 이 정도 훌륭한 거야.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감독님! 감자 수확을 도왔던 이웃 부부인데요. 동네 멘토였다. 기촌한 사람들, 특히 기촌한 분들의 농사 멘토. 성수 씨도 농부 다 된 터라 모였다 하면 농사 이야기입니다. 거의 똑같은 걸로 했는데 하루는 27,000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한번 잘못 다녀면 가격이 확 떨어져서 나올 수 있으니까. 경미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자주는 경미사가 따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호칭은 감독님이지만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 농사와 연극만큼이나 소중한 존재. 바로 이웃들입니다. 이날 오후. 감자농부에서 호감독이 된 성수 씨. 대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극단 작가인 미영 씨는 인근 지역 제천에 사는데요. 처음엔 관객으로 왔다가 2년 전 단원이 됐습니다. 성수 씨의 절친한 동생이자 전기설비 일을 하는 경훈 씨. 역시 우리 기술 감독이 오니까 완전히 뭐 일사천리로 일이 착착 진행된 것 같잖아. 이거 내가 어제인가 그저께 일했으면 어떨까 어떨까 하고 이제 기술 감독한테 던졌거든. 그러니까 바로 제천 가서 지금 시내 가서 장비를 사다가 지금 온 거야 지금. 일 미루는 법이 없는 성실파 기술 감독입니다. 그게 꺼지기까지 했는데 지금 안 꺼지잖아요. 아 여보세요. 네. 여기 우체국. 어 별방 빨간지 빨간지. 네. 극장. 프라이드 한 마리 하고 양념 한 마리. 네. 갖다 주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어. 어서 와. 아이고. 야 오실게요. 우리 주민 배우님. 마스크도 뭐 쫙 괜찮네. 우리 저기 초등학교 친구인데. 여기 이자와 이제. 영국에 참여한다고.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쪽 앉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모임은 주민 단원들의 회동인데요. 감독님이 사온 거야. 감독님이 사온 거야. 감독님이 쌌지. 이거 다 잊어버리지. 다 잊어버리지. 다 잊어버리지. 씨였 거야. 아 맛있다. 안 잊어버렸다. 내 친구도 금단이가 있거든. 나도 출연하면 안 되냐 계속 묻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눈여겨보니까. 끼가 있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있어 있어 있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가 리차드 기어랑 들었어요. 이래. 왜 저때. 생긴 건 이제 생긴 건 세월이 벌써 지나가서 그건 뭐 논할. 그런데 자녀보다 눈치기 얼굴이 아직은 낫지. 낫는데. 그건 뭐 인정하는데 그걸 이제 그걸 가지고 논할 시기는 아니고 이제. 간식 먹었으니까 대본을 주세요. 네. 대본을. 그래서 그. 저기 서봐. 무대에 앉아봐. 작가님은 이쪽에 앉아. 자칭 왕년의 리차드 기어. 난생 처음 대본을 받아들였는데요. 잘할 수 있을까요? 일막 뒷장. 보면. 무대 한쪽에 있는 지팡이에게 다가간다. 거기부터. 저 이름만 부르지 말고. 야 크게 해야지 크게. 저 이름만 부르지 말고. 야 근데 이게. 이게 나 지금. 이게 뭔 말. 글씨가 안 보여. 미치겠어. 나중에 돋보기 쓰고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읽는 대로 읽어봐. 이걸 외워야 되니까 일단은. 가을 공연부터는 주민에게 배역을 맡길 예정. 성수 씨는 귀농 첫 해부터 무대 위로 주민들을 이끌었는데요. 배우들에 비해서 기량이 떨어지고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주 그 역할을 좀 짧은 역할이라도 맡아서. 내가 무대에 직접 서보고. 예술을 내가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거지 들어와서. 뭐 이런 게 아니야. 다 나름대로 걷는 법이 있고. 연습이 한창인 이때. 새로운 얼굴이 극장을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주민들은 하면 되고. 자. 건너마을 유암리 이장님이셔야. 네. 고준히 연습하다가 연기 잘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무대에 올릴 예정인데요. 여기서 저 우리 그 차량인은 약초꾼 보다는 훨씬 뭐 미남이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서 약초꾼이 뭐. 그렇죠. 무대에 오르는 타칭 톰 크루즈 이장. 어쨌든 지금 일하다 와서 요즘 농촌이 굉장히 바쁘니까. 에이치. 에이치. 서서 저 이름만 부르지 말고 어서. 자라나 받아. 시장에 내다 팔면 값을 많이 받잖아요. 동의보소? 비싼 거 나도 알지. 고맙네 만. 내 몸뚱이 건사할 만큼만 있으면 좋가네. 에이. 역시 노련한 티가 벌써 나네. 조금만 연습하면. 편하게 바꾸셔도 돼요. 조금만 연습하면 뭐. 바로 이제 무대에 즉시 올라서도. 자리 때문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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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한번 해볼라는데 이거 못하게 생겼어.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정리 말까. 잘하네. 동네 이장이라고 더 낫네 이거. 대사 연습만 하면 더 잘한다 진짜로. 알았어 알았어. 팀에서. 알았어 알았어. 훨씬 좋은데 눈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돋보기 하나 사줄게. 마을 단원들이 돌아가고. 성수 씨는 여전히 열정 허감독입니다. 한 명의 관객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홍보자료를 작성 중인데요. 옮겨 놓은 듯한. 여기는 뭐 깡깡 시골이니까 산골이니까 관객이 울리가 없죠. 관객 한 명 한 명도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가 이제 여기로 오시도록 와서 우리 공연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저걸 해야 되는 거죠. 발로 뛰는 홍보대작전. 마을 곳곳에 공연 현수막을 걸고. 일당백이지 일당백. 농자도. 어르신들께도 소식 전해드려야죠. 그런데 허 감독님이 여기 오면서 극장을 해가지고요. 여러 번 보고요. 밤에 구경을 가면 되는데. 마을 스태프들도 농사의 틈틈이 이곳저곳 뛰었습니다. 너무 낮아 그쪽이. 조명이 딱 봤네. 그렇지? 드디어 공연이 열리는 날. 대망의 날이지만 해가 뜨면 일단 성수 씨는 농부가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여기 같아가지고. 아니 공연은 해야 되겠지. 또 감자는 있지. 와 이게 공연이고 뭐고 일단 감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과는 다른 공판장에 감자를 내기로 했는데요. 정신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습도 높은 날씨에 감자가 상할 수도 있어 싱싱할 때 서둘러 추라해야 합니다. 성수 2배 딱. 내 말 큰 거야. 공연 당일인데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게. 이게 내가. 이걸 1년 동안 농사진 건데. 공연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그래도 농부인데. 수확은 푸마실을 해도 포장까지 손을 빌릴 순 없는 상황. 보다 못한 제작진이 두 손 걷어붙였는데요. 어 이거 잘 붙였잖아 이거 봐.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봐봐. 그럼 이거 누가 붙인 거야 지금. 아. 아. 엄청 고생하십니다. 기술감독 경훈 씨까지 투입돼 겨우 마친 포장 작업. 이야.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몸은 또 탈진할 것 같고. 열어 지금. 기분이 중첩돼 있습니다. 오늘은 극장 바로 옆에 있는 공판장으로 갑니다. 기술감독 경훈 씨. 이럴 땐 정말 몸이 한계인 게 억울할 정도인데요. 아니 저기 썩으니까 막 썩어나가. 썩으니까 어쩔 수 도리가 없잖아 지금. 납품을 마쳤으니 이제 허감독이 될 차례입니다. 진짜 진정한 스텝이네. 형이 완전히 진짜. 이번 공연에서 성수 씨만큼 바쁜 사람이 기술감독. 경훈 씨도 일산길을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성수 씨의 든든한 오른팔이죠. 힘이면 힘, 기술이면 기술. 어머 언제 또 여기로 오셨대요. 객원 단원들 옥수수밭에 왔는데요. 여기는 거 다 따도 돼요? 네, 따도 돼요. 다 익은 건가? 익었어요, 익었어요. 주인공. 오우, 오우. 제인공, 우리 손 고객님. 어, 이거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렇게 괜찮아. 상관없어. 너도 해봐. 너도 해봐. 뿥니다. 어? 안 패키지. 됐어, 진짜. 찐옥수수 사 먹어고만 봤지 수확은 처음 해 본다는 20대 청춘 배우들. 봐봐. 늘었다니까. 저희 잘하죠, 이제? 마스터 했어요. 아니 근데 서울에서 맨날 연습만 하다가 흔히 농촌처럼 내가 말했지. 나 대학교 다닐 때도 농알 이런 거 안 해봤다고. 근데 어떻게 감독님은 연출하시면서 이런 거 하실까? 농사를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누가 너 연출할래 농사지으려면 뭐 할 거야? 연기. 갓 딴 옥수수는 바로 쪄서 관객들에게 나눠줄 거라네요. 비라도 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맑은 날씨. 연극은 밤 8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관객맞을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바람은 시원하다 오늘. 해발 700미터에 길도 불편한 산 중터까지. 몇 명의 관객들이 찾아올까요? 소금을 좀 소금만 살짝 칠까? 자, 한번 헹구고 이거. 사전에 티켓을 팔진 않았으니 예상할 수는 없는데요. 야, 왜 안 나와. 밑에를 벌려줘. 앞을. 오케이. 자, 다 넣어. 그래서 씻어놓고 하면 남기면 되지 뭐. 관객들에게 옥수수는 물론 찐 감자도 대접할 예정. 평소에 감자 많이 쪄 보셨어요? 아니요, 생전 처음이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이 친해지셨네. 농사 짓는 연극 감독의 서비스인 셈이죠. 맛있게 삶아졌을까요? 이제 감자 다 삶아졌나 확인해보자. 아싸. 가보자, 귤. 뚱뚱. 뚱뚱. 하나, 둘, 셋. 오, 야 진짜 잘 익었어, 이거 봐. 끝까지 쏙 들어갔어. 아, 근데 감독님이 농사 짓는 거라 그러는데 진짜 더 맛있다. 그치. 더우니까. 맛있었네. 음. 농사 대성공. 대성공. 이 정도면 한 5만 원에 팔아야 돼. 한 알당. 어때? 사인 머스케줄에? 사인 허감자. 사인 허감자. 찾아와서 알아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소박하지만 넉넉하게 관객들을 위한 간식 준비도 끝이 났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 관객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발로 뛴 홍보 효과 덕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양동교회 정비록. 고생 많으시네요.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1인당 1만 원이신데 혹시 몇 분이실까요? 우리 셋이요. 셋 분이세요? 대표자 성함 한 번 말씀해주세요. 대표자는 정인옥이고. 네, 잠시만요. 파래에 이거 뿌려드릴게요. 산골극장 약점이라면 모기가 좀 있다는 것. 하지만 또 산골극장만이 가진 매력이 있죠. 바로 이 멋진 풍경입니다. 주전부리는 덤이고요. 경남에서 왔죠? 멀리서 왔죠? 네, 네. 원래 많이 걸리셨겠다. 감자가 너무 맛있겠다. 바슬바슬하네요. 고생해. 먼 길 온 손님들. 허기는 감자가 달래주는데요. 이곳에선 연극을 기다리는 시간마저 낭만. 경치도 취하고, 감자에 취하고, 옥수수에 취하고, 미쳐버리겠다. 어머나. 당면이 좀 드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한테 부탁할 게 다 있습니까? 두레를 좀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렸는데. 선생님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제가 잘 보시다가 글씨도 크게 인쇄했거든요.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오늘 배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영광입니다. 성수 씨는 마지막까지 무대 점검에 여념 없습니다. 구석구석 모든 곳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 귀농 후 600편이 넘는 연극을 올렸지만 공연 전엔 늘 처음처럼 긴장된다는데요. 야외에서 이렇게 저희가 많이 하니까 공연을. 언제나 예외가 있고 변수가 있고. 혹시 뭐 비가 온 적도 있고. 또 뭐 이런 그런 게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네, 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될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과. 온다! 배우, 그리고 40여 명의 관객들이 연극으로 연결됩니다. 감독 성수 씨는 배우로도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그냥 이렇게 순명적으로 혼자 이렇게 산에서 약초나 듣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내 낙이야. 뭐 다른 세상 일에 도통 관심이 없어. 조심하세요. 장가도 어딘가 가시고요. 짧은 시간 배우로 변신했다가 다시 감독이 된 성수 씨. 이제 무대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피날레는 즉석 섭외된 관객 배우가 장식하는데요. 신랑 알통 속은 신부 스테파네트 양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네! 금세 끝이 난 1시간의 공연. 관객들의 들꽃 세례가 쏟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농부가 아닌 허감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 재밌죠. 산새도 재미있고. 젊은이들도 연극하는 것도 재미있고. 어떻게 어머니 다음에 하시면 또 보러 오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안 죽으면 올게. 응? 안 죽으면 올게. 그러면. 밥맛이라듯 즐겁게 찾아오고 감독과 호영호재하는 다정한 관객들 오늘도 산골극장은 별처럼 반짝이네요 며칠 후 농부 성수 씨 이웃들과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왔는데요 이게 중원의 고추예요 연겹을 준비할 동안 고추맛이 깊게 들었습니다 연겹을 준비할 동안 고추 맛이 깊게 들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수확은 마을 품앗이를 하는데요 어때 이제 중원아 내가 이제 다시 농부로 돌아온 것 같잖아 이제 연극 감독에서 농부 감독을 내가 할게 지금부터 내 말만 잘 듣고 농사를 치면 돼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예민한 허 감독은 간데없고 넉살좋은 농부로 돌아왔습니다 꿀맛 같은 새참도 며칠 만인데요 이제 농사에 이제 차츰 달인이 돼가는 느낌 같지 않아 왜 이 표정이 왜 그래 왜 웃어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는거 아니죠 감독님만 열심히 하는거 아니라고? 왜? 열심히 하는거지 그만 먹어요 그만 먹으랬습니다 두개 나만은 하나 드세요 예? 나는 못 먹게 하고 둥무 먹어 먹으랬 이거 감독님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요 껍데기 다 감독님 먹는거예요 그래 봐요 이거 다 감독님이 먹는거예요 아니요 하나 먹는거야 하나 봐봐 껍데기 봐봐 서럽다 서럽 연극 무대만큼 농사와 이웃에도 푹 빠진 성수씨 딱 한가지 바라는게 있다는데요 저는 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자연하고 같이 자연에서 농사도 수확하고 또 이 자연에서 연극도 수확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마을이 예술이 흐르는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예술이 흐르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가는게 제 목표죠 감사합니다 촬영 끝낼게요 오래 했다 그래도 정들니까 갔네 자윤 피디 간대 정들자 이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가야죠 이제 가야죠 안 돼요 못 가요 아니요 안 돼요 같이 도와드릴게요 뭘 떼는 것도 갔네 갈 때도 안 돼요 같이 도와줘요 간절히 향해 한 박스 대고, 그러니까 어우, 보람도 느끼고, 용서진. 감독님, 이 동네에서 간장동사는 호감동이 제일 잘해요. 아, 그렇죠. 나이스. 맞아요.